안녕하십니까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입학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연계 전공, 융합 전공, 연합 전공 다양한 이름으로 전공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을 듣고 또는 상담을 통해서 입학 당시에 성적이 조금 안되더라도 낮춰가지고 들어갔다가 다른 전공을 통해서 졸업 후에 한번 빛을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대학에 와서 이런 청사진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입결이 전공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청주에 있는 학교인데 사범대 같은 경우는 1.x 때 입결을 보이는 반면에 그 외에 다른 전공들은 5등급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마다 학교에 입결이 다른 이유는요.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 진출할 때 얼만큼 이 졸업장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창 시절의 어떤 관심사, 진로 이런 것들로 전공을 선택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취업이라는 것을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대학 전공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개념들을 알고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또는 입학해서 다른 전공들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취업 시 기업에서 바라보는 판단 기준은요. 입학 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전과를 한다거나 또는 편입을 한다거나 아예 재수를 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것 여러 형태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선발할 때 입학 당시에 어느 전공으로 입학을 했느냐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학창 시절 성실도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결과 이게 취업 이후에 회사에 들어와서 분명히 괜찮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막연한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선발할 때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들을 탁탁탁 꼽아놓고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입학 시 전공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에 반해서 대학에서 다양한 학술과 학문을 공부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랑 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 입학하는 이유가 조금 더 좋은 데 취업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내가 학교에서 진로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 입시에 조금 낮은 학과로 들어왔다가 전과를 처음부터 목표로 입학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문제는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전과하려면요. 상당히 높은 학점이 1학년 때부터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점이 높다고 무조건 또 전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단과대별로 전입 제한을 두거나 또는 전출 제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막상 입학을 해서 들어가서 성적을 잘 받았음에도 전과가 여의치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재수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편입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많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은데 입학할 때 이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학교에서 설명하는 것만 듣고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진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학교마다 이런 규정들이 다른 부분을 잘 아시면서 각각의 전공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학교의 메리트를 좀 어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제시하는 여러 다른 전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차이가 무엇이고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복수전공이에요. 복수전공은 학위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공동학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가 다른 데에서 다른 학위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요. 복수전공은 한 학교에서 전공을 하나 더해서 내가 학위를 두 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전을 하려면요.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학문이라던가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문을 듣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운 학문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정말 벅차게 공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학한 전공이 아니고 복수전공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전공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일단 거기에 끼지 못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득을 보는 전공들은요. 예를 들어서 공대를 다니는데 공대 내에 조금 관련이 있는 다른 공학과 관련된 전공을 복수하기를 해요. 또는 4대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이 이건데 하나 더해가지고 교사로서 다른 교과목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이렇게 공대, 공대, 4대, 4대 이런 식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 외에는 썩 복수전공의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통 복수전공을 부전공에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복수전공은 학위가 두 개가 나오지만 부전공은 그냥 여러분들 졸업장에 부전공이라고 그냥 한 줄 넣어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 그렇게 돌아오는 거는 적은 게 바로 부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부전공으로 주목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내가 수학과를 다니는데 컴퓨터공학을 해요. 통계학과를 다니는데 컴퓨터공학을 해요. 컴퓨터공학 관련된 전공을 하면서 경영정보 관련된 전공을 하면서 통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들이 있거든요. 필요로 하는 인력들. 여기에 맞춰서 부전공을 한다거나 또는 공대를 다니는데 기계공학을 전공하면 물리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아예 물리를 부전공을 한다든지 또는 화학 관련된 걸 화학 단위로 화학공학까지 이런 식으로 부전공이 메리트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전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입학할 때 부전공이 이렇게 버프빨이 될 수 있는 전공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현재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사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크게 나한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학할 때 개설된 전공은 아니지만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전공을 고를 수 있는 연계전공, 융합전공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개발학과가 있는데 신입생을 모집하지는 않지만 입학을 한 다음에 복수전공으로서 해당 전공을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전공, 융합전공도 최근에는 학교들이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의 현재 특성화로 밀고 있는 그러니까 링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의 특성화를 만들어주고 지역 내 발전하고 대표하는 대학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연계융합전공을 최근에 학교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재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장점이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게 되면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수강해서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수강을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광야에 홀로 던져지는데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상담을 받게 되면요. 지금 만약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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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들으면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쭉 테크트리라고 하죠. 우리가 로드맵을 쭉 전략을 보통 짜주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그것만 따라가도요. 해당 전공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면 한번 입학을 할 때 이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을 들어가는 자격이나 이걸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주전공 입학전공으로 선택한 것과 어떤 시너지가 있는가 이것만 잘 판단해 보신다고 하면은요. 전공을 선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요. 입학전공이 중요합니다. 입학전공 때문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학전공이 중요한 만큼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내가 입학전공을 어느 정도 선택을 했다 그러면요. 졸업시에 취업할 때 내가 학교에서 전공한 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고 취업시장에서 잘 팔리려면요. 학교 생활도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학교에서 어떠한 정책들로 반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도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